난 그렇게 내 가치를 떨구고 싶지 않아. 아아악! 유나리즈에. 야! 아! 야!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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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킹의 권위자. 이태원의 리포터로 분림하고 있는 세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하윙. 하윙. 근데. 우리가 항상 보라의 자격을. 보라의 자격을 만나요. 자 어제는 이제 너의 그라운드였는데. 오늘은 나의 나와바리에서. 진행하러. 우와 진짜. 존나 있었어. 이 새끼 비위 맞춘다고 존나 있었어. 개새끼 그 표정 자꾸 나와. 자고 싶다. 그. 다시. 다시.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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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왔지. 지금 왔지 벌써. 아아아. 대단한 저쪽으로 빠지시다. 가자 가자 어 왔다 이야 왔어 아 공항 오네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오늘 공항 안 오려고 했는데 공항 오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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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우와 자 한번 봐 이거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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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알아주세요 한번 알아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생명중이에요 가자 아아아아 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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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는 분가요? 일 중 일하시는 분? 네 일하셨어요 일하시고 고맙습니다 와 일로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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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일로와 일로와 야 빨리 빨리 하얘 찍자 사랑 그나마 조금 빠졌다 안녕하세요 일로와봐요 우리 여성분들 인터뷰 인터뷰 일로와봐요 영원분들 어 안녕하세요 인터뷰 중이라 왔습니다 자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먹다가 나왔어요 김치찌개 먹다가 나왔다고요? 어 뭐야 피아? 찐대찐대 까귈래 친구가 왔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왔다고 해가지고 오빠! 바툴이 쓰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안써요 자 보라에 하면 또 이분이 여자 치트키 핫방 치트키로 불리죠? 아프리카 대표의 누나! 이채희씨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씨 나와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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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엄마님 진짜 좀 씹고 줘 아무래도 핵사에서 근데 손을 왜 이렇게 떨어! 맛있게 드세요! 이러잖아 뭐 지금! 진짜 놀랬네? 너는 뭐니? 너 뭐니? 니 원화? 자 그럼 바로 다음 마지막 게스트 부분 근데 이분은 솔직히 누구시죠? 아 몰라요? 본인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어 우리 BJ 혜림이! 네 혜림이 들어가주세요 네 혜림이 들어가주세요 아니요 의상이 좋아 좋아 역시 할머니랑 달라 안녕하세요 혜림이 자 저희 이제 보라의 자격 그럼 한번 이제 컨텐츠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격! 보라의 자격! 재미가 있어야 된다 찾았어 내꺼? 아.. 네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고로 BJ는 이제 재미를 줘야 돼요 진짜 재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흑역사 영상을 보고 한번 우리가 이제 어느정도 아 나는 뭐가 나올지 나는 예측! 보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예예 알죠 알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자 일단 누구부터 24시간 방송 가자고?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24시간 방송 채팅창 밑에 보면은 2만4천 2만4백 명 나 투십 족개 한 점 얼마 안 됐을 때 시청자 수가 진짜 흑역사예요 아 그때 시대에 망언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절대 고정만 달이 내려가진 않아 그러다가 점점 나 5천 이상은 안 내려가 그러다가 또 나 3천 이상은 안 내려가 이러면서 망언을 하셨었죠 일단 6월 11일이군요 예 복귀한 일입니다 3일차 됐을 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수 나오는 거 나오게 하는 거 자체가 24시간 방송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내일 저녁 11시까지 24시간 방송 가자고? 난 그렇게 내 가치를 떨구고 싶지않아 난 그렇게 내 가치를 떨구고 싶지않아 난 그렇게 내 가치를 떨구고 싶지않아 아 표정방 얼굴 표정 존나 루즈의 24시간 솔직히 그거 시간 시간 뻗이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송이 아니야 내 생각인데 내 기준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방송이 아니야 존나잼이야 그냥 뭐 아 48시간 하고 왔자 인데 아 왜 아 새끼 48시간 빨리 들어갔어 시련까지 들어가면서 많이 망가졌네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여러분 제가 진짜 새암은 흑역사 영상 다 윈도우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친구 아 아 자 희대의 명대사 희대의 명대사죠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프리카군 세종군한테 대산받아야 돼 이거 진짜 연기대사 친구 지랄하지 마라 지랄하지 마라 지랄하지 마라 내가 웬 이 친구인데 그래서 지랄하지 마 어쩌자고 지금 사라져야 될 거 내가 아니고 너야 이 진덩어리야 어 뭐 어 아 아 아 누구야 저 새끼 저건 누구야 방금 누구야 아 저 제가 이제 남캠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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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요! 섹시하다. 미안해. 얘들아 잘 못했어. 섹시하다. 아 진짜 미안해. 하지마. 진짜. 아 잘못했어. 진짜 하지마.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하지마.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잠깐만. 한 발에 깔린다. 아 진짜 미안해. 아니 근데 이 춤은 없다고 하는 거야. 아 나 원래 이런 방에... 아 미안해. 우와. 자고라 아무튼 재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흑역사가 난 너무 많아가지고 내 거 고르는 데는 진짜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너가 너무 웃겼어. 진짜 아 아무튼 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질 않아. 친구 지랄하지 마라. 자 두 번째 자격. 보라의 자격은 안목. 감이라고 그러죠. 보라비제이는 사람을 관찰하는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 연예인 일반인의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BJ를 맞춰라. 지금 슈퍼주니어 규현 씨죠? 예. 어... 나는 아니야. 난 느낌 없는데... 자 정답 정답. 김태경. 김태경. 김태경 씨 닮았어. 진짜 닮았어. 다음. 내가 짓지. 어 나는 안 맞출래. 고남순. 어. 아니 남순이. 아니 고시가 무슨. 아 예. 높을 고시. 높을 고시. 여기 사진 잘한 걸 보이냐. 자 누굴까요? 지석진 씨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러너 러너. 러너. BJ 러너님, 지석진 닮았다고 코가 똑같아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뭐야? 사람 맞아요? 이거 닮은 BJ 그치? 이거 서수길 형님 아니야? 서수길 형님 아니야? 정답 뭐죠? 모르겠어 누굴까요? 어? 그분 아닌가? 어? 알겠다 대룡라 대룡라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 권투계의 파키아오 그렇지 파키아오 파키아오 닮은 예전에는 되게 유명했는데 정답 공개해주세요 누구야? 불량님 불량님 세야 근데 누구야? 몬스타엑스 아니야 아 너랑 닮은 사람 얘기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저는 실제로도 알아요 몬스타엑스 세야랑 나랑 느낌이 달라 사진이 그렇게 나왔네 살짝 어? 나 닮았다고? 사진이 그렇게 나왔다고 아 사진이 그렇게 넌 누구 닮았다니? 내 이름으로 하긴 그렇긴 한데 약간 똑같은 거 닮았어 자우누 얘기도 하더라고 아 뭔 소리야? 백현 얘기도 하고 정진우다 있었지? 피즈 유우님 세야 이기강님 지코 지코잖아 폴리 어 폴리 느낌있네 어 누구야? 근데 전 사진이 누구야? 펀치네요 어? 아 누구야? 안 닮았는데 응 잇몸때문에 잇몸때문에 자 다음 이거 뭐지 이설은? 아 홍기훈 아 닮았네 오 진짜 닮았다 잘 쳐졌다 진짜 닮았지 진짜 닮았다 자 다음이 대박이야 우와 아니 진짜 개 닮았지 아니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나랑 너무 닮았어 약간 박현패 느낌도 있다 비켬메 아 비켬메 아 비켬메 아 비켬메 얼굴이 진짜 비켬메 나 여기서 100kg 더 찍으면 딱 저 얼굴 될 것 같잖아 맞지 맞지 어 잇매 세번째 자격 보라비제이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들이 방송하는지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4명 모두 안대를 착용한 후에 우리가 렛때문에 내가 자신 있어 나는 싹 다 봐 방송 근데 화면에서 콧대가 안 보여가지고 콧구멍만 보이는 그게 귀여운 건데 정답 하랑 땡 아니야 왜 말 안해 좀 귀엽네 나의 코 그거를 나의 코 그거를 내가 얘기해줄게 맨 처음에 코를 수술했을 때는 정답 박소은 미용실에서 아니 미용실이란다 목욕탕에서 찬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눈 감고 수영하다가 계단에다 박았어요 어 금화 땡 여기 보면은 요정도의 상처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가지고 한 10년 된 상처여가지고 힌트 그럼 수술합시다 선생님 저 무슨 수술해요 정답 채문이 정답 채문이 주코야 뭐가 들어갔는지 무슨 수술 아 채문이 맞네 그래 목소리로 맞추기 되게 힘든가 이거 뭐 실리콘이 들어갔었나 재밌다 근데 왜 모르지 뭘 노렸네 어떻게 하실 수 있네요 여부 시키는 거 있어 자 다음 바로 바로 가라 타면 이게 진짜 싫어 정답 전혀 없으니까 정답 오 오 야 아 야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한 것도 봤어 아 지금 지금 신혼이랑 갔다 왔잖아 와 니 개 쩐다 세아 개 쩐다 이거 바로 맞추네 아 근데 목소리가 시원 불어났죠 정답 콘서트 찍고 아 아 나 빨랐지 아 아 야 아니 나 목소리 나오면서 딸깔 딸깔 소리 들면서 이거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 나는 KVK가 얼마 안 남았어 이 특유의 그 직후형 방송에 특유 음향 소리가 있어 어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보라뷰제이는 남들의 시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너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쓴 나머지 본인이 남들을 보는 시선은 어 신경을 못 쓰기 마련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트래커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 콘텐츠입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에 더 좋은 오 나 이랬어 나 이랬어 잠깐만 잠깐만 사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 나 이거 진짜 조절 못해 아니 이게 아니 잠깐만 아니 시작한가요? 어 이거 사진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아 해리세요 한번 봤을까요? 잠깐 이거 사진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아니 내 눈이 이상 나는 왜 이상한 것만 보냐 다섯 개씩 어 자 세 개 주세요 이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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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눈 한번 더 해야겠어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애기들이 이쁘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야 너는 긴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자 다음 오케이 반가워요 이거 뭐야 근데? 버섯 아닙니까? 군덩이 같네 다음 이게 뭐야 아니 나는 그 볼륨이 아니라요 튀어나온 거 아니 야 반응 속도가 펜션급이야 아니 반응 속도가 펜션급이야 틀린 거 우리 차기 개잘하겠잖아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스나이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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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죽이네 스나이퍼 야 너 게임 게임 이제 해라 게임 아니 잼싸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시인사 시인사 아니 잼싸하네 안돼 여기요? 아니 자방이 힐이라든지 뭔가 봐 뭐 보러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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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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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이겼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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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아 아 세아야 이 사람이다 언니가 이겼어 왔어요 아잇 저건 뭐야 이게 뭐야 자 이게 뭐냐면 고구만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웃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세 분이서 일단은 음악 시상식 뭐 이런 그런 느낌인데요 네 어 코 수영나 아저씨가 계시는데 네네 코가 굉장히 크시네요 수영도 많이 나셨고 자 그리고 어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그 좀 나이가 아니 아니 어깨입니다 어깨 어 지금 작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곧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넘기기 되게 힘드네 아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잠깐만 아니 고구마가 자주색인데 자주색인데 아니 고구마 이게 고구마에 요새 피태가 습니다 아니 자주색 고구마네요 이거는 정말 고구마 그 자친데 예예 자구마네요 자구마 자구마요? 자주색 고구마 아 자주색 고구마 예 다음이요 끝인가 끝인가 아니 끝인데 왜 바로 또 보세요 자자자자자 그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어 이제 그냥 바로 이것만 하고 아이트리커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아니 이 화면으로 계속 해 dos 어 바로 하기가 좀 그래서 너 뭐 있어? 사실 우리 혜림이가 오늘 사실 뭔가 보여줄게 아직까지 Norman 우 cooper 멋있어야지 그정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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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혜림이의 댄스 해서 보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이트랙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오오 좋습니다 오 이거지 어우깨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접목을 해서 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아니야 아니야 노래 뭐 원하시는 거 있어? 어떤 노래가 할까? 청하 노래? 12시? 네네네네 저요 어디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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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치유라는데? Vinley 여기는 너무 스트레칭 확 superficß 여러 판keln shelf 눕말로 원하시는 건 중요해 하는 말 보여줘 아무거나 화를 한다고 빙시 모자에 관심이 많네, 세안아. 아, 벗산이네. 맞죠, 이제. 아니, 나는 몰라. 하지마! 뭐야, 이거 뭐야, 귀여워. 자, 이제 끝내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